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버린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흥분해서 올린 팔란티어 영상에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머스크 동생이 킴벌리 머스크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킴벌리는 여자고요. 리를 빼야 됩니다. 없었네. 킴벌, 킴벌 머스크입니다. 킴벌리가 아니라 흥분해서 그랬어요. 바로 정정하고 바로 졌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이번에 출시됐습니다. 자서전인데 일론 머스크가 쓴 게 아니에요. 머스크가 쓴 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인정한 공식 전기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을 쓴 저자가 윌터 아이작슨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냐면 스티브 잡스 전기 쓴 사람으로 되게 유명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드 다빈치 이런 전기. 일단 32개국 공식 출간이 됐고요. 좀 알아봤더니 한국은 일단 선주문해야지 조금 있으면 받아본다고 예스24에서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아마존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 책이 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때로는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가 트위터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네요. 보통 이제 이 아이작슨 정도에 되는 작가 정도 되면 초고를 쓰고 난 다음에 일론한테 보내죠. 보내서 검사를 받죠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기인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론 머스크도 인정한 얘기한 것처럼 공식적으로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신력 있는 평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창업자인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 현재 X죠. 인수한 배경에는 게임 중독자와 같은 승부욕 플러스 자기 아들과의 절연으로 인한 절연 때 받은 충격이 작용했다라는 평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세이에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기고를 했고요. 누가? 이 책의 저자인 윌터 아이작슨이 이거와 같이 좀 회고를 했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잇따라 성공한 뒤에 지난해 초 머스크는 게임 중독자들이 느끼는 것 같은 일종의 권태를 느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책 내용입니다. 여기 책 읽어보면 나옵니다. 머스크가 게임에서 이겼지만 컴퓨터 전원을 끌 수 없는 게임 중독자 같은 상태에 빠져 더 큰 자극을 쫓아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여러분 이렇게 CEO에 의해서 자주우지 되는 기업 종목을 할 때는 CEO를 잘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뉴럴링크의 임원이자 머스크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은 시본 진리스가 머스크에게 항상 전쟁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니면 전쟁 중에 더 큰 위안을 느끼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물은 거예요. 머스크한테. 당신은 항상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아.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 혹시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 큰 위로를 느껴? 하고 물었더니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 그런 것 같아. 나는 항상 카지노 칩을 테이블 위로 다시 올려 다음 게임에, 다음 단계 게임을 하고 싶어죠. 일러 머스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은행에다 넣고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살. 자기는 그러면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일단 도전하는 거, 이런, 아, 이거 병이죠. 병이죠, 이거. 자, 이 시기가 마침 10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한 기회가 막 겹치게 됩니다. 머스크가 실제 얘기합니다. 은행에 그냥 두기가 너무 싫었어. 어떤 상품이 마음에 드는지 자문해 보기 쉬운 일이었죠. 바로 트위터였죠.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는 놀이터였잖아요. 그들을 설전을 벌이는 걸 즐겼죠, 머스크는. 트위터는 놀림과 괴롭힘이 있는 학교 운동장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 당했던 것처럼 얻어맞는 일도 없는 데다가 플랫폼에서 그는 학교 운동장의 왕이 될 수 있다. 저자 이렇게 썼는데 실제 일론은 그 놀이를 즐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일론 보고 관종이다, 관종이다. 머스크는 또한 20년 전에 페이팔의 전신인 되게 유명하죠. 엑스닷컴을 창업했을 때 메시지와 상품결제, 금융서비스 등 가능한 한 모든 기능을 담은 슈퍼 어플을 만들려 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니까 머스크처럼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언젠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인간이. 트위터에 하자마자 여자친구 계정을 확 블락시켜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뒤끝 장렬이죠. 머스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비에르라고. 아시다시피 자비에르가 성전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또한 트위터 인수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머스크의 그 성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바로 아들의 사건인데요. 지난해 아들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였다. 그리고 4월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요.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름도 자비에르 머스크에서 어머니의 성을 딴 비비언 제나 윌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환과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아버지와 절연을 하게 되죠. 머스크 충격을 맡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 사는 제가 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피부 색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남자를 만약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희 결혼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저희 집 뒷마당에 파묻어버린다고 그랬죠. 그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머스크는 아들 자비에르가 사회주의를 넘어 완전한 공산주의자가 됐고 모든 부자를 악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이 얘기를 저자인 아이작슨에게 실제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작슨은 아들과의 간극은 어릴 때 생후 10주 정도 세상을 뜬 첫째 아들 사망 이후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머스크한테. 머스크는 자비에르가 LA의 진보적인 학교 크로스 로즈 스쿨에서 이데올로기를 흡수한 탓이라고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잘못 갔다. 너무 진보적인 학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깨어난 정신바이러스, 록마인드 바이러스가 미국을 감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온 머스크가 자신의 생각을 더 굳히는 얘기가 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깨어난 정신바이러스. 저자인 아이작은 머스크가 깨어난 정신바이러스가 멈추지 않는 한 문명은 절대 다른 행성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 화성 못 간다는 얘기죠. 하면서 머스크는 트위터가 우파와 반체제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사상에 감염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트위터 임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르고 사상적으로 감염됐다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주식 매입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인 지난해 3월 31일 트위터 CEO였던 파라그 아그라알과 비밀리의 만찬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트위터가 불필요한 건 불을 뿜는 용이라며 파라그는 그게 아니다. 라고 평했다고 하죠. 페이팔을 공동 창업했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트위터 임원들에 대해 명백히 입원 환자들이 정신병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해 10월 아시다시피 트위터 본사를 방문한 머스크는 캐비넷에서 깨어있으라. 스테이 워크 이라는 문구가 적힌 셔츠를 찾아내 흔들어 보이면서 트위터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새 로고를 보고는 이 빌어먹을 새들은 모두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액수로 바꿨지만 그 전부터 저 파란색 트위터 파란색을 싫어했던 거예요. 결국 머스크는 지난해 4월 25일 트위터를 총 44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8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주변에서 트위터, 테슬라, 트위터 주변, 머스크 주변의 친구들이 말렸겠죠. 그리고 한때는 좀 안 살라고 그랬잖아요. 가짜 계정 운동을 하면서. 왜? 너무 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아그라와를 비롯한 전 트위터 CEO죠. 핵심 임원들이 트위터를 망쳤다고 판단을 했고요. 머스크는 경영권 이전에 합의된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27일 인수 일정을 기습적으로 앞당기며 이들에게 해고를 통보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짜 머스크가 상처가 많은 친구구나. 특히 제 아들.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그래도 CEO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사와 자기 안의 상처와 개인적 그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 일론 머스크의 능력 그것을 평가절할 이유는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테슬라의 주가와 테슬라의 상승이 꺾여버리는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 지나고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공적인 테슬라 투자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더욱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미주놀에서 종종 파월 의장을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일론 머스크를 분석하는 이유가 단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기함이 아니라 성공적 투자자로 자라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려주시면 하루에도 몇 편씩 쉬는 날에도 여러분을 돕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